김이형 이 신태일 잘생긴 남자 BJ 월드컵 형이 1등 했어 어 정말 김이론님 김이론님 아 김이론 이분 되게 잘생긴 것 같아 김이론님 내가 볼 때 김이론님이 우승할 것 같은데 김이론님 김이론님이 우승할 것 같은데 왕 대 왕이 만났구나 저는 김이론님 결론은 김이론님이 우승이래요 아 이분이 나는 남캠 중에 지금 현재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분 이제 어렸을 때 사진도 임반기에 떴었는데 어우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도 뒤지게 잘생기셔가지고 감사합니다